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수많은 코인들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도 저평가된 코인들 중 미래에 전망이 있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다만 암호화폐 투자는 매우 높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신세틱, 센테이티엑스, SNX. 신세틱은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으로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하여 자산 가격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. 뱅크로, 반크와 BNT. 뱅크로는 자동화된 유동성 프로토콜로서 사용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.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자산 교환 및 거래를 최적화합니다. 오브스 오어업스, ORBS. 오브스는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플랫폼으로 특히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하여 데이터의 보안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